저 남여수시 화정면 비밀의 화원 찾아가는 길 작은 배를 타고 가면 탁 트인 바닷길 섬들 사이 자연 속 힐링의 섬 하화도 등장 큰 상과 함께 살가운 어르신들 금방 적응이 되는 낯선 곳 아름답게 길마다 줄을 선 곳 가득 추억 속에 담고 둘레길을 걸어가자고 산으로 올라가면 탁 트인 전망대 태고 예미 운치게 간직한데 산뜻한 그림 오솔길도 우린 거치 아마도 또 올 듯한 하화도 산으로 올라가면 탁 트인 전망대 태고 예미 운치게 간직한데 산뜻한 그림 오솔길도 우린 거치 아마도 또 올 듯한 하화도